부산행이 성공한 이후에 부담감이 컸습니다. 대본을 쓰거나 연출할 때 나는 계속해서 부산행 정도의 성공을 이뤄야 하나? 라고 생각했습니다. 염력이 잘 안되고 나서 오히려 부담감이 사라졌죠. 연상우 감독이 속내를 털어놨다. 그는 계속해서 부산행의 그늘 안에 있지 않았다. 기회가 닿는 대로 즐겁게 작업하자는 마음이 컸다. 라고 말했다. 신작 영화 방법 제 차이를 관객에게 선보이게 된 연 감독의 얼굴 표정에서 그 마음이 엿보였다. 부담감보다 설렘이 가득 찬 얼굴이었다. 첫 실서 영화 연출작 부산행으로 1157만명을 동원하고 코로나19 발발 이후 영화계가 침체된 상황에서 내놓은 반도로 381만명을 모은 연 감독이다. 첫 드라마 방법은 최고 시청률 6.7%를 기록, 마니아층을 형사하며 높은 화제성을 이끌었다. 염력의 흥행에 실패했어도 연 감독의 남다른 상상력과 그 상상을 구현해내는 감각적인 연출력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. 또 다른 기대감으로 이어진다. 특히나 연 감독은 부산행, 서울역, 반도 등 좀비 시리즈로 연니버스를 구축하고 드라마 방법에 이어 영화 방법 제 차이를 연이어서 선보이며 방법 유니버스의 시작도 알렸다. 한국 영화에선 흔히 보지 못했던 그림이다. 그는 세계관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처럼 뻗어나가고 있다. 이에 관객들은 연 감독의 과거 작품을 다시 찾아보게 됐고 이 다음에 나올 작품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. 신작 방법 제 차이는 드라마 방법의 스피노프다. 이 연 감독은 각본만 참여했고 드라마에 이어 김영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. 그렇다면 드라마 방법부터 영화 방법 제 차이까지 연 감독은 왜 글만 썼을까? 연 감독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드라마를 하고 싶었다. 언젠가부터 극장용 영화 시스템이 고인물 같다라고 생각했다. 고착된 느낌을 받았다. 그러는 사이 옆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시장은 급변했고 과감하게 여러 시도를 하는 걸 봤다. 그러던 중 스튜디오 드래곤 측에서 드라마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. 그땐 이미 반도를 연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.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. 그래서 극본이라도 참여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했고 그렇게 방법을 하게 됐다. 라고 설명했다. 연 감독은 김 감독과 합이 잘 맞았다. 그리고 그의 연출력이 대만족했다. 왜 계속 좀비일까? 이번 신작에 등장하는 제 차이라는 존재도 대사라는 시체로 좀비의 일종이다. 연 감독은 제작사 쪽에서 이런 것 좀 해보자. 이런 건 어떠냐 하며 제안하는데 대부분 부산행 얘기를 한다. 과거에 돼지의 왕, 사이비 같은 작품도 했는데 그런 작품을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. 라고 토로했다. 사실 연상호라는 이름이 알려진 건 첫 장편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부터다. 배우 양익준, 오정세, 김애나 등이 목소리 연기를 펼친 이 애니메이션은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2만 명을 동원하며 선전했다. 특히 한국 장편 애니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는 쾌거를 안기도 했다. 돼지의 왕에서는 학교폭력, 창에서는 군대, 사이비에서는 종교 문제를 다뤘고 지옥을 통해서는 사회성이 배제된 스릴러 장르를 선보이기도 했다. 연 감독은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같은 세계관을 선보이려 하고 있다. 좀비 쪽을 벗어난 다른 방식의 작품을 세팅 중이다. 사실 여러 장르를 동치 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본의 아닌 게 공개 시기가 좀비, 제 차이 쪽으로 맞춰졌다. 라고 토론았다. 그러면서 연 리버스의 세계관에 대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것을 하고 싶다. 라고 토론았다. 연 작가는 방법 제 차이처럼 확장된 세계관을 이어가면서도 판타지가 전혀 없는 범죄물을 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. 내년 정도의 범죄물, 사회물 등을 선보일 것 같다. 연 리버스라는 것을 규정짓는 것보다 제 머릿속에는 남이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다. 늘 다른 걸 하고 싶다. 라며 웃었다. 그리고 연 작가는 신작 방법 제 차이와 관련해서도 말을 보탰다. 그는 방법은 현재 진행형이다. 방법과 관련한 이야기가 드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소설로 나올 수도 있다. 라며 세계관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. 여러 크리에이터들이 이 세계관에 들어와서 각각 다른 아이디어와 기획으로 자유롭게 떼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. 그런 판을 만들 수 있는 계기나 단추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이다. 라고 했다. 텐아시아 노기민 기자가 매주 수요일 오전 영화계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. 노기민의 영화 인싸 노기민 기자가 매주 수요일 오전